청남 군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상산박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상산은 상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산박씨라고도 이야기하고 상주박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그 유명한 박은창 그 어른이 상산박씨의 시조 어른입니다 상주박씨는 신라 제54대 경명왕의 두째 아들인 박은창이 사벌 대군에 봉해지고 사벌주가 지금의 상주입니다 사벌주를 시급으로 하사받아 문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산박씨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사벌주는 고려와 후백제가 각축전으로 전쟁을 벌일 때 경명왕의 두째 아들인 박은창을 사벌방위장으로 삼아서 사벌주 수호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견헌을 격태시킨 후 지금의 사벌동과 흥국촌의 방위본부를 만들고 병풍상승과 이부복상승, 자산산승 등을 축조해서 제반군비를 완비하여 마침내 적과 대항하였으나 그때 신흥세력인 고려가 문경과 안동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또 견헌이는 고령과 영천 혹은 또 선산 일대를 정거해서 신라의 국세는 급격히 이렇게 쪼그라들고 세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낙동강 동쪽으로 축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벌주는 본국인 신라바의 교통이 두절되고 섬나라처럼 고립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은창은 서기 918년에 그러니까 경명왕 2년에 자립으로 사벌국을 세우고 그 수도를 사벌동과 흥국촌에 정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궁전을 건축하여 둔진산을 군사의 주둔지로 삼고 수비를 왕왕히 했습니다 이때 그래하는 그 사이에 견헌과 그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부단히 내침을 하여 결과적으로 사벌왕은 십여 년간의 항정을 하였으나 서기 927년 3월에 낙동강을 건너온 그 견헌의 군대에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중과 부족으로 항전 14년 만에 또 임금으로 오른 지 11년 만에 폐망하고 말하는 아주 슬픈 역사를 지닌 어른이 바로 그 뭡니까 상산 박씨의 시조 어른입니다 상주 박씨도 후대로 니리오만서 그 많이 그 자손들이 번창했는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개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 박씨도 집안에는 유명한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어른들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 도로만 간략하게나마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알아보면 관심이 있는 분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인 박안신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 마디 전합니다 자강불식이라 자기 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발전을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어른들이 자식을 자기를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살펴주지만 독립된 하나의 성인이 되면 자기 발전과 자기의 일은 자기는 자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자강불식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주박씨 즉 상산박씨 집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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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